각자 한번 아귀찜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빨리빨리. accepted. love Saint Sol. Then you are not enough. You ready? Yes! I'm doing Su Suul. Yes. Yes. 이거 또 있어요, 챠퍼, 우이. 그냥 졸였어요, 상당히. 와, 역시. 우와. 와, 역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란에 계란을 함께 섞어주세요 뼈, 소다 맛있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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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오, 맛있다.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어. 네. 이거 200. 이거 170, 180 사이에 있어야 돼요. 뭐하러 어떻게 늘 건데. 위험하니까 내가 넣는 것까지 해, 넣으면 돼? 지금 온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이럴 때는 빨리 튀김용 거를 많이 넣어서 시키자고 해. 감사합니다. 우와 완전 다르네. 우와. 할 수 있겠어요? 닭강정처럼 튀긴 걸 버무려. 도와줘. 지금 있는 고춧가루 3분의 1. 간마늘 단어. 메이플 시럽. 식용유. 잘 섞어. 네. 네. 어때, 맛있어? 맛있어? 비비면 돼. 국회에 물을 넣어주세요. 오일이 필요 없어요? 잘 섞어.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민낯이 자켓을 뺏어서 수북히 쫙 오려. 그냥 자신 있게 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러면 새우 언제 넣지? 새우 언제 넣지? 새우 언제 넣냐고? 새우 어디 있어? 냉장고 있어. 여기 있다. 떡도 놔야 되는데. 떡도 놔야 되는데.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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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이거 다 넣고. 잠깐만 갈게. 여기다 넣어. 여기다. 주시면 거기 안 부져도 될 것 같아. 지금 새우. 와우. 오케이. 오늘. 골치 안 되겠지? 특별한 진짜 특별한 거 보여줄 거예요. 야 신현아 이거 봐라. 이거 뭐야? 냉장고 간. 이거 그냥 졸였어요. 산장에. 이거 모타르가. 모타르가를 만들었다고? 머란을. 아구간을. 이걸로 3장 만들 거예요. 먹어봐도 돼? 그냥 먹어봐도 돼? 이거 먹어도 되겠는데? 음. 이야. 특이하다. 비린내 잡고 쌈장 나니까. 진짜 어란 맛이야. 호텔에 가야죠? 이거 쌈. 쌈처럼 먹어야 돼요. 지금 야채. 예, 인사. 예. 하늘이 올려간 팀. 그럼. 종이 매unkin. 오. 아. 끝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